와이프 자리가 있거든요. 와이프 자리에 자식같은 아내가 들어와 있어요. 자식같은 철없다고 해야 되나요? 철이 없다고 하면 여자가 자식같이 보이면 여자가 어떻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거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애처가적인 기질을 담았어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아 잘하지마요? 네 여자분한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딱 내 여자한테 되게 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거죠. 알 수 있죠. 잘한다고요.